정말 심정을 깨뜨리는 점수 한번 기대해 볼게요 남자 이씨, 52년 야, 이분은 고집이 상당하다 왜? 이분은 고집이 상당해요 똥고집이에요? 똥고집이지 근데 이분이 몸이 안 좋을 건데 그래요? 이분이 작년 올해 사이에 몸수가 좀 안 좋았을 거야 그 혈관 계통으로 아, 심멸관지나 이런 거요? 여기 가슴이 탁하고 숨이 이르쳐 치진다 네 그런데 내가 놔야 되는 부분을 못 놓고 쥐고 있어 자꾸 쥐고 싶어 뭘 쥐고? 오로지 자기 자식을 위해서 살았 것 같아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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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굴이 기엄쌍이다 왜? 왜? 기엄쌍이다 배를 왜? 배가 갑자기 올라오네 52년생 올해 쥐띠다 네 자라면 이 사람이 문서가 들어오거든요 사람의 문서, 인간의 문서가 들어와요 네 그러면 이분은 집안의 식구가 밥 숟가락이 하나 더 늘어난다고 봐요 오, 그래요? 네 그런데 그거를 이분이 갈등을 많이 하는 거야 놀까 말까 놀까 말까 하지만 내가 너무너무 사랑하고 내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자식 문제니까 내가 손을 놓을 수는 없고 많은 걸 고집을 많이 내려놓으려 하지 보기에는 아기 같고 보기에는 좀 생각이 없는 것 같아도 이분이 내면에는 엄청 고집이 있는 분이에요 아 상당한 자기 주관이 뚜렷한 사람 아집 같은 거죠? 그쵸 아 그리고 아니면 아니라고 딱 자르는 사람이야 한 번 자르고 나면 고집을 안 꺾어 안 꺾어 지금도 100%는 마음은 안 열었다 아 다 안 열었어요? 네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불안한 거지 뭐가 불안해요? 심중 마음이 두근두근 하다 그 불안한 거야 왜?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데 그걸 어떻게 들릴 수도 없고 마음이 불안한 거야 못 믿는 거지 상대를 아 사람을 못 믿고 나만큼 이렇게 다 사랑을 줄까 하는 이런 자기 욕심 아 어떡하네 막 가슴 두근두근해 불안해 그래요? 그런데다가 이분이 한 번 작년에 올해 수 전에 올해 초나 병원 신세를 지어야 돼 그래서 이 사람이 그러고 난 뒤부터 더 마음이 좁하심이 나 아 밥을 먹어도 수화를 딱 못하고 좁하심이다 음 선생님 이 가슴이 네 여기가 딱 걸린다 아직도 뭐 100% 완키됐다 소리는 못 하겠다 어 올해 문자 잡겠어요? 문자 잡아요 들어와요 들어와요 이건 확실한 건데요? 확실해요 오 가을쯤에 안 들어오긴다 식당 몇월달 대충 몇월달 90월 음력으로? 양력으로? 네 얼마 안 남았는데? 얼마 안 남았어 들어와 문전 앞에까지 다 와 있어 오 문전 앞에까지 와 있어요 왜 이렇게 하프 버라스에요? 피곤하세요? 맞다고요 아 맞다는 소리야? 신이 들어온다고 들어온다고 이 사람이 마음에서는 안 그래도 집안에 문석 운이 들어오고 숟가락이 오고 결혼 운이 들어와요 문 앞에까지 다 보여요 운이 들어오면 내가 반대도 어쩔 수 없죠 그 운명을 맞아 드려야 되는 거죠 어쩔 수 없죠 어쩔 수 없잖아 이제는 그 할 만큼 다 했고 이 사람 성향이나 사주는 내가 반대를 하고 싶고 못 믿겠고 너무너무 예지중개한 것을 뺏기까 싶어 불안하겠지만 네 정확하세요 어 근데 네 내 운에 어쩔 수 없이 그 반대를 해도 온다는 거는 네 며느리나 사이나 받아들일 운이 돼 있으면 100% 오게 돼 있어요 어 그 운이 지금 목적까지 왔다 그렇죠 어 얼마 100일 남았네 이제 그렇죠 변수가 생겨서 한다면 네 내년 봄 내년 봄 한국은 제가 볼 때 겨울에 자꾸 나오거든요 겨울에 겨울에 오케이 아 그러면 하반기 가서 하겠단 아 그러면 만약 결혼을 하게 되면 이 아저씨에게 일어날 영향은 또 뭐가 있을까요 그런것도 느껴질까요 속이 좁아지지 불안해지지 더 불안해 더 불안하지 어머머머머머머 안정을 못하지 좌불한 속인데 자꾸 왜 자꾸 두리번 두리번ав을 하고 그러면 안 되지 어 나는 아니야. 말은 그래. 아닌데도 눈은 자꾸 왔다 갔다 해. 에이, 머리는 아니면서 가슴은 아니구만. 그렇지. 그럼 그렇게 불안해가지고 어떻게 살아요? 지금은 받아들이는 마음이나 이런 부분이 조금 많이 좋아졌는데 자기 집착이지. 너무 집착이다, 진짜 이거는. 근데 그거는 자기가 집착이라고 생각해. 안 하겠죠, 자기는. 내 이상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이런다. 근데 왜 그렇게 애기중지 생각을 하는 거죠? 왜 그래? 힘들게 나왔어요. 아, 힘들게 나왔어요? 최고로 키우고 싶었고, 최고로 이쁘게 하고 싶고, 최고로 만들고 싶은 사람이, 이 분이 욕심이 많아요. 이 분이 저기 보고, 키가 닮아가니 이렇다. 오, 맞아요. 이 피디님한테 딱 보인다. 내가 그 아드씨랑 닮았어요, 지금. 이 옷을 입었어? 제 눈에 그렇게 보인다. 내가 지금 목이 물릴까 봐 긴 거 입고 왔는데. 그렇게 보여요. 아, 보여요? 네. 세상에. 내가 거울이야? 아직까지도 조금은 미래는 없지 않아. 못 버리고 있어. 그러면 그냥 얘기해 볼게요. 결혼을 한다 하면 이 아저씨는 잘 살 수 있을까요? 잘 살아요. 그래도? 네. 두리번 두리번 거리면서도? 잘 살아요. 네, 네, 네. 자녀는 어떻게 보이시죠? 손주, 손주, 손주. 손주 있죠. 있어 있어? 응. 바로 보겠어요? 조금 1, 2년, 1년, 2년. 아, 발응도 안 났네. 네. 자식이 있어요. 할 일이 있다. 어? 할 일이 있어. 결혼하는 순간에 바빠. 아, 그래요? 바빠. 음. 보통 혼전임신이 많이 있잖아, 요즘에는. 그건 또 아닌가 보다. 자식은 조금 생각을 하고 날 거예요. 아, 그래요? 네. 결혼은 이미 이제 목적까지 왔지만. 네. 알겠어요. 이분은 이용식 씨. 이용식 씨 사주 넣었거든요. 아주 지금 기똥차게 잘 맞추셨는데 속이 안 좋으신가 봐. 이분이 아직 속이 안 돼. 소화가 안 되나 봐. 먹으신 거. 여기 가슴에서 다 받치는 거야. 아유. 본의 아니게 빈정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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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저것 조금 막. 내 마음에 성애 안 차지. 마음에 안 되는 거. 성애도 안 차고. 결혼을 한다니까 신기하네. 하품할 때 딱 보여주니까. 신기하네. 네. 오늘도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네.